안녕하세요. 듀표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10년 경인년이죠. 호랑이 꿈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한 대상 쭉쭉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 정말 모두들 잘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죠?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채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아주 미공개 영상들이나 뮤직비디오를 아주 처음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달리는 리플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모니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희 채널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이렇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시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려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구독 신청이라는 거랑 아,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독 신청이라는 게 구독 신청을 하셔야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저희 2PM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정말 행복한 일과 아주 판타스틱한 일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화이팅 한번 해야되겠죠? 2PM 화이팅! 유튜브 채널 화이팅!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